글로벌 문예대학교 대중과소학과 예명으로 다시 한번 부를까요? 교수님? 괜찮습니까? 다시 한번 호명합니다. 박정아, 이현호, 이태영, 김상진 수상자 앞으로 김남갑, 이영란, 황성환, 임철규 위대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아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졸업장 성명 김남갑 생년월일 죄송합니다. 생년월일 버릇이 돼가지고 네 버릇이 돼서 큰 일급비밀을 누설할 뻔했습니다. 위사람은 사단법인 종합우리 유상산하 글로벌 문예대학교 실용음악학부 대중과소학과 전과야정을 이수하고 졸업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2022년 3월 26일 글로벌 문예대학교 학과장 연동연 이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 2022년 3월 26일 글로벌 문예대학교 총장 사단법인 종합우리 유상 이사장 황유성 축하드립니다. 졸업회가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여기를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저희로 졸업 가까이 오십시오. 졸업회 네 이안내용 왔습니다. 네 급하신대요. 황성환님 졸업장 성명 황성환 위사람은 사단법인 종합우리 유상산하 글로벌 문예대학교 실용음악학부 대중과수학과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2022년 3월 26일 글로벌 문예대학교 학과장 연동연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2022년 3월 26일 글로벌 문예대학교 총장 사단법인 종합우리 유성 이사장 황유성 축하드립니다. 졸업회가 함께 수여 되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가수 여울림 졸업장 성명 이연옥 이아내운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졸업회가 함께 수여 되겠습니다. 박청하님 진주빈님 아 예명을 불러드립니다. 졸업장 성명 진주빈 이아내운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수지님 이수지님 졸업장 성명 이수지 이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인혜인 졸업장 성명 인혜인 이아내운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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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소아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졸업자 성명 양수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고요.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고요.